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짠 위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뭐 뭐라고? 시멘트 바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만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람? 맛있다 이제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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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완성 강력한 에어컨 식폭력 파슬리 간다 아냐 그리고 사이버 입안에 transform 이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거 콜라티랑 작은 경량 패딩이랑 아예 패딩 입고 나왔거든요. 이제 밥 푸치고 어제도 술 먹고 그저께도 술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오늘은 똑같이 식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밥 푸 준비하면서 먹은 식단보다는 훨씬 맛있고 칼로리가 높은 식단이라서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밥 푸치고 우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점이...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지금 매장에 나왔고요.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생일 케이크를 만들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어가지고 친구랑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갈 거예요. 서울릉 케이크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열어보지는 말씀대로 제가 확인하는 중에서 한번 더 끓인 줄 아저씨가 でした. 아저씨는 한번 더 먹어요. 양파 갔다고 합니다 ACCORDING 레피소드 파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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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식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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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이렇게 네임텍도 붙였어요. 짠 완성! 저는 케이크 다 만들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는 연남동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연남동 넘어갈 거고 걸어갈까 하다가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택시를 불렀어요. 아 너무 배고파.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한 끼도 못 먹고 여기 와가지고 커피 먹고 운동하면서 커피 먹고 그게 다거든요.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아침에 점심 먹기까지 intens이고요. 저도 시원히 요리를 하러 갈게요.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저는 저는 요건 술을 안 먹을거지? 그냥 노날코올 먹어도 돼. 아니요. 노날콜? 노날콜.. 이게 노날콜인데 바틀은 한 명인데? 아니면 와인 한 잔... 밖에 별로? 아니 한 잔 안 된다고? 한 잔 천천히 먹으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 야 나 오우저 손톱아 중심 가이비스 혼자 돌릴게요 중심 가이비스 혼자 돌릴게요 네 잠시 넘는 наконец 아직도 좋네요 경기도 먹고 싶더라구요 다음 여전히 먹는 대장 chacun 사진 찍어있었네요 이걸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아마타 나왔어요 어? 그거 뭐지? 14일? 아... 너무 맛있게 짜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먹었을 텐데 너무 맛있겠죠? 짜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예쁘다 음~~ 이거는 술이고 커피친구는 술을 못먹기 때문에 저만 술을 시켰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전에 클래스 끝나고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클래스를 하고 지금 클래스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해놓고 빨리 준비를 하고 대치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희 나까무랑 같이 다닌 친한 언니가 대치동에 매장을 오픈하셔가지고 오픈한지는 아마 한 12월달에 하셨으니까 제가 쬐쯤 됐는데 너무 오픈 초에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가는게 좋거든요 저 입장에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도 그래서 이제 같이 친했던 언니들 만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나까무랑 나온지 제가 한 4년? 됐더라고요 4년인가? 4년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매년 만나고 진짜 너무너무 잘 지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나갑니다 수장님이 등장하신 게 있니? 내려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와요 추워 눈이 깜짝 놀랐네? 갑자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의 다 왔습니다 짠 여기에요 베이크 굿데이 안녕하세요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아 들어와야 돼요? 오 잠깐만 여기 한 번만 찍고 아 아니에요 왜 오 맛있겠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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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자동 템핑기에요? 우와 너무 좋다 손목 안 아프겠다 이거 세게 하지 말라 해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되게 편하다 빵을 달아도 맛있고 되게 마음이 근데 숟가락 안 쓰네 샐러드 블레싱처럼 해도 맛있고 어 만능이야 약간 너무 맛있어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냥 그 많은 거를 3일도 안 돼서 다 먹었어 진짜? 그래서 살이 찐 같아 샐러드에 조금 넣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다 이거 레시피 장리라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서 이번엔 딜이 좀 원래 딜은 넣었다 안 넣었다 근데 이번엔 딜이 조금 들어갔어 저 봐도 들어간 거 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마요네즈가 반이면 저 밑으로 2잎을 넣는 거야 밑으로 지호로 그렇게 했더니 저게 이게 저용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술이 안 되는 거야 다음번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언니 이거는 유통기간은 얼마나 돼요? 한 2주 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나는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엄마 엄마 이만한 병을 많이 틀고 샐러드에 너무 먹어 빨리 완전 집 담고 라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